유식학에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식학의 정수들은 그 뒤에 앞으로 다룰 성종이죠 본성, 참마음, 한마음, 본성을 연구한 이 종파 안에 다 흡수돼서 소화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유식 30송 시간에 주로 본 거는 유식학만의 어떤 독자적인 맛들을 어떻게든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유식 30송 하면서 유식학을 한다고 하니까 또 막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도너치만 항상 잊지 마세요 가운데 자리는 항상 청정광명심이요 청정광명심 이걸 얻어야 돼요 청정광명심을 얻어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경험하는 육군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건 뭐라고요? 8식, 아래아식, 8식에서 7식, 에고의식, 그리고 육식 여기서 육식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오감 플러스 육식으로서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아래아식과 청정광명심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하면 지금 청정광명심과 8식의 문제죠 생멸하는 세계, 생멸의 세계는 8식이 좌지우지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불멸의 세계죠 불생, 불멸의 세계 그래서 여기서는 불변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변화의 세계고요 그래서 이 8식, 무의식의 세계와 청정광명심이라고 하는 초의식의 세계 이게 지금 유식하기 위해서는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초의식이면 이쪽은 무의식의 세계인데요 여기에 이제 무리의 모든 업의 종자들이 다 여기 저장돼 있거든요 우리가 한 모든 그러니까 80이 현행, 현행시킨 모든 현행한 일들의 모든 종자는 현행했다는 거 80에서 70, 60, 50으로 이렇게 세계에 표현된 거죠 육근의 세계에 표현된 모든 것들은 아래아식의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을 뭐라고 했죠? 습기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훈습 그래서 이 흔적이 남은 것들은 습기니, 종자니 왜 종자냐? 종자로 이따 또 현행해야 되니까요 또 현행해서 현실화돼 우리가 경험하는 육근의 세계의 경험 하는 일들로 등장하는 거죠 우리 삶의 생각감, 오감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거죠 업보에 저장돼 있던 것들이 그런데 이제 유식학은요 이 모든 업보들은 우리가 지은 업보잖아요 신훈 종자죠 새롭게 훈습한 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강명심 안에 본유종자 본래부터 있던 종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래 종자가 없다면 본래 우리 안에 육바람이래 종자들이 없다면 선의 종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루의 선을 하겠어요 여기서 이 현행 이런 훈습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행은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무기 선도 악도 아닌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이 성질이요 유루입니다 유루 본래성이 다 있어요 탐진치가 묻어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유루라는 것은 아집 내가 있다는 항상 이 의식의 전변에서는 두 가지가 펼쳐지죠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 인식하는 주체 쪽에 집착해서 이걸 나라고 집착하면 아집 보여지는 것들 지금 여러분 펜 보이시죠 펜 보는 나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면 아집 내가 독자적인 내가 있다 그리고 이 펜이 독자적인 내 의식밖에 펜이 있다 이걸 법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집과 법집 이 두 가지 이걸 멋지게 말하면 번뇌장 번뇌의 장애와 소지장 소자 지혜지자죠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들의 장애 알아야 하는 것 지적인 장애가 있고요 심리적 장애 번뇌장애라는 건 심리적 장애고요 지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법집은 주로 지적인 장애 이 펜이 지금 나 밖에 펜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그렇게 인식되고 집착이 일어나는 것은 지적인 장애 전체가 의식의 전변인 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집 이거는 이제 탐진치로 나누면 탐과 분노 이쪽은 치 지적인 장애니까요 무지 무지에서 일어난 거고 이거는 욕심에서 일어난 거죠 번뇌장은 그래서 내 욕심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것 나라는 것 우주랑 분리된 독자적인 내가 있는 것 같은 것 다 일체가 아래아식의 이 아래아식은 우주적이에요 우주적인 아래아식의 전변입니다 전변으로 나타난 것 이 전변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식 내 의식이 나타난 거죠 개체 의식이 나타나는데 개체 의식까지는 유식학에서 그걸 유루 번뇌라고 안 해요 이 개체 의식까지는 그냥 이 아래아식의 전변에서 나타난 나타난 개체 의식은 견분과 상분이라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일 뿐이었으나 여기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 번뇌장 소지장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어렵죠 개체 의식이 딱 여러분 주무실 때는 깊은 잠 속에서는 개체 의식이 없죠 그렇죠 그럼 아래아식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꿈을 꾸기라도 하든가 현실에 눈을 딱 뜨시는 순간 꿈속에서도 나라는 게 생기죠 남이 생기죠 나와 남이 딱 생길 때 이게 나다 저쪽은 남이다 남은 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의식의 작용인데 꿈속에 있는 꿈속에 나온 누군가를 내가 아닌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집에 걸려요 꿈속에 나온 나를 걔랑 분리된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집에 걸려요 둘 다 그냥 의식의 작용이었잖아요 꿈이 의식의 작용일 때는 무른데 거기에 대해 내 집착이 일어나면 견분 상분에 대해서 견분을 나라고 상분을 남이라고 딱 집착하는 순간 번뇌장 소지장이 걸립니다 이걸 날리자는 거예요 이 팔식에 있는 저장된 업보들은 다 뭐에 묻어있겠어요 번뇌장 소지장에 묻어있어요 그래서 유루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업들은 유루예요 여러분이 선행을 했더라도 내가 남한테 뭔가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다 유루의 업인 거예요 유루의 선이에요 번뇌가 있는 선 유루라는 건요 번뇌가 있는 선이라는 겁니다 번뇌가 없는 선은 청정강명심에서 바로 나온 이 무루의 본유종자 그냥 본유종자가 아니라 무루의 본유종자의 작용으로 일어나겠죠 그런데 유식학은 이걸 청정강명심의 작용이라고 설명 안 해요 왜? 청정강명심은 불변인데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되죠 변화의 원인은 항상 팔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꼬입니다 유식학은 이걸 타파해버린 게 뭐라고요? 성종 상종은 팔식만이 변화의 주체고 청정강명심은 불변하다고 개념화해버리고 나니까 언어에 걸려가지고 여기 좋은 육바라밀의 종자가 있어도 반약형부터 이미 드러났던 공성 안에는 육바라밀의 종자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도 이 육바라밀의 종자가 바로 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종자가 우리를 바로 끌고 간다 작용을 일으켜서 이 유루의 업을 무루의 업으로 정화시키는 작용을 청정강명심이 일으킨다 해버리면 뭐가 돼요? 성종 대승기신론과 같은 성종이 됩니다 이거는 상종이요 상종 상종은 변화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팔식이 있어요 팔식만이 변화여 생멸의 원인이에요 변화는 변화에서 일어나야죠 불변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어에 걸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청정강명심은 왜 불변이라고 우리가 고정해놓죠? 언어로 우리가 청정강명심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세계인데 왜 그 세계에 대해서 시공 안에서 언어의 세계를 가지고 불변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걸릴까요? 청정강명심은 불변이라는 언어에 걸리지 않아요 변화라는 언어에도 걸리지 않아요 본래 전지전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강명심을 이 모든 변화의 주체가 되고 우리 성불의 원인이 되면 성종 팔식을 모든 성불의 원인으로 삼으면 상종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원인은 아레아식이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을 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상종 진여를 구현하자 청정강명심의 뜻을 구현하자는 쪽에 초점을 두면 성종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본래 텅 비었다는 것을 강조하면 공종 본래 다 공이다라고 얘기하면 공종 이 셋이 이제 모순이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서로 하나가 돼요 자기 것만 고집하면 찢어져요 특히 상종도 자꾸 이 청정강명심을 불변이니까 가둬두려고 하고 고정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뭐죠? 그게 변계 소집성 언어에 걸려가지고 망상을 짓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유식학을 통해 수행에 관련된 거는 유식학이 청정강명심과 뭔 상관입니까? 이 청정강명심이 유식학적으로는 불변의 세계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던 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종자가 지금 바깥으로 바로 나와서 작용을 못 일으킨다는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유식하기 힘들어해요 이 팔식을 우리 팔식을 뭐라고 배웠죠? 생멸하는 동시에 이 팔식 아래아식은 유식 30성 안에서요 경전 안에서 근거를 찾아서 경전 안에서의 논리로 풀어가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유식학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팔식을 무부 무기라고 했어요 특징을 그 무부는요 가림이 없다는 거죠 무기는요 무기성이다 이거는 선도 악도 아니다 이거죠 일단 팔식의 성질이 무부라는 걸 알자고요 팔식에서 파생된 그다음 나온 칠식은요 칠식은 성질이 뭐였죠? 유부였어요 뭔 소리냐 유부는 덮개 붙자거든요 가려짐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유부라는 거 왜 그럼 여기는 오염됐다니거든요 칠식은요 오염됐다고 하느냐 아치부터 아견 아에 아만이 있었잖아요 그럼 아치 아견 아에 아만이 다 뭐였죠? 탐진치였잖아요 그래서 진은 안 나오지만 결국 탐진치의 속성들이 다 여기 안에 갇혀져 있었죠 그래서 오염됐다고 유부 무기 선 아직 에고성만 가지고 이 개체성 이 개체성에 플러스 이 탐진치의 견해들 구체적으로는 아치니까 치 탐치죠 탐치 그렇죠 예 탐치 또 만 이런 오만함 어리석음 탐욕 그렇죠 이런 게 있었죠 또 이런 견해 견해의 문제점이 치에 해당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럼 분명히 오염성이 있는데도 무기라고 한 건요 이것만 가지고 아직 악을 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애고성을 갖추고 애고에 집착했다고 해서 자체로 바로 악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무기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래아식에 대해서는요 가려진 게 없는데 악은 아니라고 한 거죠 가려진 게 없고 근데 선이라고도 못한 게 순수선성만 가지려면요 청정광명심이어야 돼요 근데 청정광명심만 순수하게 선하지 지금 오염됐잖아요 팔식의 작용들은 다 오염되거든요 뭐에 오염됐냐 이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번뇌장 소지장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무부 여기는 가려지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무부를 어디까지 해석할 거냐 그런데 현재 이 유식학 성유식론과 같은 가장 권위자들의 유식학 연구에서는 이 팔식을 유루식으로 본 거예요 유루식 유루의 오염심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청정광명심은 청정심이고 이건 오염심인 거예요 오염된 마음인 거예요 이건 청정심이라면 오염심인 거예요 그래서 팔식은 오염됐다고 봐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팔식이 아까 지은 수많은 업들은 있죠 현행하는 것들이 훈습해가지고 또 증장됐다가 다시 또 현행하고 이런 식으로 또 돌고 돌면서 이 놈이 또 다시 돌아와서 더 세게 입력되고 또 이게 현행하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업이 지어지면서 종자들이 습기가 아래아시게 저장되는데 여러분이 한 모든 행위의 업보가 저장되는데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유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해탈을 못해요 유루의 업만 계속 짓고 있으면 유루는 유루를 낳겠죠 계속 이렇게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유 종자라고 하는 이 무루의 종자들 얘네들이 지금 구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래아식을 정화하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언제 이 무루의 종자가 발현된다고 말하냐면요 공통적입니다 불교는 유식학만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들었을 때 문사수 처음 진리를 들은 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선지식을 만나서 너 안에 부처님이 있다 너 안에 불성이 있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들을 문자 문훈습입니다 문이 훈습된 종자가 들어가지고 내 안에 좋은 업이 저장돼요 어쩌다 여러분 좋은 일 한번 하신 거죠 탐진치 막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누가 네 안에 하느님이 있다 네 안에 부처님이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탁 들었는데 이 들은 종자가 이 문훈습 종자는 유루예요 이건 아직 오염돼 있죠 애고로 들은 거잖아요 내가 아집으로 들은 거라고요 아집과 법집으로 진리를 들었지만 이 문훈습 종자는 뭔 작용을 하느냐면요 자극을 해요 증상형 뛰어난 인연 작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본래 갖춰졌던 본유종자를요 본유종자를 현행시켜요 본유종자를 현행시켜요 여기까지는 경전에 있습니다 유식학 유식 30성에 성유식론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유종자는 본래부터 우리 청정한 진여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유식학에서 종자라 하면 불변일까요 변할까요 추측해 보세요 자 보세요 팔식이 우주의 근원인데 천지만물의 근원인데 변하죠 그럼 이 팔식이 천지만물을 낳을 때 쓰는 기본적인 그 소립자들 기본적인 입자들이 종자예요 이 소립자들이 활성화되면서 우주가 펼쳐지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불변일까요 변할까요 불변은 변화를 낳을 수 없다가 유식학 기본 입장이라니까 상종 얘네들 다 변화예요 찰나 찰나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고는 에너지체들입니다 에너지들이에요 종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상하죠 불변의 세계에 본유종자가 갖춰져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불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무눈습을 통해 우리가 좋은 선업을 짓게 만드는 이 무루의 종자는 본유종자에 분명히 갖춰져 있던 거여야 되는데 얘네는 분명히 변화성을 갖고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론을 만들어서 이거를요 비활성화된 종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청정강명시 많이 지금 유식학 상종이론 가지고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성정은 쉬워요 원래 진여 안에 모든 종자들이 다 있다가 진여가 전지전능에서 이 종자를 가지고 진리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이미 일으켜버려요 뭔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성정이에요 전지전능하니까 육바라밀의 종자를 가지고 육바라밀을 갈망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우리 아래아식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갈망하게 만들고 바로 업을 지어버리니까 이게 또 저장되고 하면서 계속 다 강해지겠죠 구현되고 또 저장되고 하면 점점 강해지겠죠 성정으로 설명하면 편해요 상종이라 어려운 거지 언어에 계속 걸려요 이 종파가 불변이라고 했어요 종자가 그런데 모든 선행은 이 무루의 종자에서 일어난대요 무루의 종자를 자극하는 건 유루의 문운습 종자였어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이 무루의 종자는 활성화된 종자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식학에 대한 우리 학당의 입장이고 제 입장이에요 유식학에서 설명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는 이 본의 종자의 이야기를 비활성화된 본의 종자가 진리를 자극하는 유루 종자로 인해서 활성화돼서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업을 정화시킨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외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건 경전에 근거한 제가 그걸 또 보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빠진 부분까지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본의 종자가 작동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했다 치죠 비활성화되어 있다 활성화되는 거다 일단 이렇게 넘어갔다고 치죠 이 활성화된 무루 종자는 어디에 저장돼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팔식은 무기성이고 무분대 유루식으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유루식이 무루 종자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또 언어에 걸리죠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유식론까지 쭉 풀이된 유식 30송의 이야기들은 유식 30송은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안 해줘요 그걸 정확하게 푼 게 이제 10대 종사들이 푼 게 성유식론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뭐라고 이걸 둘러치고 넘어가느냐 팔식은 유루식이라 무루 종자는 저장될 수 없다 하지만 팔식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왜? 청정한 청정광명심도 팔식으로 보잖아요 팔식의 영역 안에 놓잖아요 팔식의 청정한 본체라고 청정광명심도 부르는 마당에 무루의 종자도 팔식에 기대어 있다고 해야 된다 끝! 그럼 설명이 된 게 없죠 팔식에 저장될 수는 없지만 팔식의 아닌 다른 곳에 저장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끝! 그럼 여러분 아 하고 무릎 치시고 끝낼 거예요? 집에 가서 이상할걸요? 집에 가서 자다가 문득 어? 근데 어디 저장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 그래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무루의 종자가 저장되는 이 청정심의 영역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 팔식을 억지로 나누자면 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식하게 총 결론이에요 다른 거 다 못 들었어도 이건 들으셔야 돼요 본유 종자는 종자인데 왜 변화를 일으키느냐 아니 변화를 불변의 세계에 왜 저장돼 있느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활성화 비활성화로 넘어갔다 치죠 그러면 그렇게 생성된 무루 종자는 어디에 저장돼야 되느냐 그럼 청정심, 유루심에 저장돼야 된다 무조건, 아니 무루심에 무루심에 저장돼야 되는데 무루심은 이 팔식의 청정분인데 불변의 세계로만 지금 설정되고 있는데 변화의 세계에서의 무루심이라는 게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죠 증장돼가고 있어요 점점 증장돼가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한 설명이 없다 팔식을 유루식으로만 설명하고 끝내니까 성유식론은 유식 30성을 풀이한 책이 10대 종사가 풀이한 책이 성유식론입니다 유식 30성은 A4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성유식론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10대 종사들이 서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풀이한 게 막 상충되기도 하고 정리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름 좀 주된 종사 입장에서 쭉 총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빠진 설명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청정심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 청정심은 변화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변화하는 무루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활발하게 무루의 종자를 저장했다가 현행시키고 저장했다가 현행시키고 하면서 활발하게 현상계를 진리로 이끌고 가는 파워풀한 청정심의 영역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래아식을 팔식을 유루식으로만 유루식으로만 규정해 버리고 무분무기를 유루식으로 한정시켜 버리면 순수 선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기는 선악을 선악 선도 악도 다 담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아래아식에는 선업도 악업도 다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로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순수 선만 담는 순수 선만 담는 저장하는 아래아식의 영역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설명이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팔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루심과 유루심이 공존하는 세계가 돼 버리죠 이렇게 되면 대승기신론이 됩니다 이제부터 지금 이걸 다 정하고 나면 대승기신론이 펼쳐져요 진여에서 모든 걸 구현해낸다 진여의 작용으로 팔식이 일어난다 팔식도 각과 불각, 진망화합식이다 이런 의미예요 팔식이 진망화합식이라는 대승기신론의 입장은 뭐냐면요 이게 참되서 팔식이 참되다는 게 아니라 팔식 안에 대승기신론식의 팔식은 진여의 작용에만 한정되거든요 진여의 작용인 팔식 안에 각 깨달음의 영역과 불각 깨닫지 못한 오염된 영역이 공존한다고 말하는 대승기신론 이론이 지금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유식학에서 상종에서 성종으로 가는 과정을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라면 저라면 이렇게 어렵게 안 나가고 성유식론 입장과 저는 달라서요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저 같은 거 뭐라고 했겠어요 유부무기가 칠식의 유부무기가 오염심이면 팔식의 무부무기는요 무부라는 게 이미 뭐예요 무루성까지 포함한 거죠 오염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진리를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부성에 무루성을 포함해서 이해해야 되고 따라서 애초에 팔식에는 무루종자를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선, 악, 무기, 유루선, 무루선까지 다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무부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무부라고 해놓고 오염심으로 본 거예요 저는 무부라고 하고 무루까지 포함한 무부라고 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죠 무부무기 안에 무루의 선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애초에 아래아식에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래아식에는 육바람일의 진리의 무루의 종자의 현행도 저장되고 악업에 그리고 욕심으로 한 아집으로 한 선행의 업보도 저장되고 자 뭐 웬만하면 다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저장된다 됐죠 논리적으로 왜 성유식론이 문제가 있나 비판했고 그냥 최종적으로 우리식 이해는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팔시계 무부무기 안에 무루까지 애초에 집어넣어서 이해해야 된다 애초에 아래아식이 막 고민하겠어요 아 이거 너무 착한 일을 했는데 이거 어디다 저장하지 이러겠어요 하면 한 대로 다 저장되지 유루건 무루건 다 저장되죠 아래아식이 그쵸 너무 언어로 찢다 보니까 이런 일입니다 하여튼 이 상종은요 자꾸 언어로 쪼개다 보니까 언어에 걸려서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하는 불필요하지 말아야 할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이 유식삼식성 끝나고 성유식론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속 또 나올 얘기에요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지금 왜 드렸냐면 유식삼식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청정광명심 때문입니다 청정광명심 안에 있는 원성실성의 세계죠 원만하게 성취되어 있는 진여성을 진여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아래아식을 정화시켜야 공부가 끝나는 거죠 끝없이 성불의 경지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루의 오염된 종자들을 계속해서 무루의 선의 종자로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끝은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끝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경전은 딱 깔끔하게 다 정화되면 부처됩니다 라고 쉽게 말하는데 저는 탐진치가 없이 인간이 돌을 땋는다는 것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공부도 탐진치에요 공부하겠다는 욕망 조금 더 진보하겠다는 욕망 진보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불만 그렇죠 그리고 이 자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부처가 돼도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개체성이 있는 한은 자기 시각 밖에 못 봐요 우리가 다 마음의 VR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는데 관리자가 아니고는 다 뭐만 봐요 자기 모니터밖에 못 봐요 그렇죠 우주적 관리자가 있다고 치죠 비로 전압을과 같은 우주적 법신불만이 우주 전체를 꿰뚫어보지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자기 모니터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즉 치 탐진치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 이 성분의 과정에 전제되어 있는 게 탐진치인데 이 개체성을 초월해서 그러면 나는 그 개체의식이 날아갔다니까요 이제 칠식이 사라졌다니까요 이렇게 유식학도 말은 못해요 유식학도 칠식을 버리진 못해요 나중에 칠식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평등성지로 승화된다고 하지 개체의식을 버리진 못해요 왜 부처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개체성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개체의식이 없다고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개체의식이 있는데 평등성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개체의식을 쓴다 그게 뭔 말일까요 이론으로 가능하지 현실성으로 현실성으로 이해가 되세요 시야는 나만의 시야를 가지고 보는데 나라는 생각이 없이 본다 그 말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건 제 주장이니까 저에 대해 피셜이에요 저는 그런 식의 성불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장이 뭐예요 아래야식을요 다시 대신에 끝없이 정화시켜 갈 수는 있다 그래서 제일 정화 많이 시킨 양반이 지금 이 우주의 부처님입니다 십지보살이고 부처님 이게 제 화원경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화원경 보면 십지보살 가면 아직 더 닦을 게 많으나 이 사람이 이 우주에서는 부처다 이렇게 끝내요 십지에서 그럼 십지가 부족하다면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요 화원경은 뒤에 십일지 십일지 붙인 거는요 해석하는 사람이 붙인 거고 영락경이라는 다른 경전을 가지고 붙인 거지 화원경은 십지경까지 딱 얘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이 십지가 이 우주의 3개의 왕이오 부처다 하고 끝내는데 아직 진짜 비로자나불의 경제에 나아가려면 아직 멀었다 하고 끝내버려요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지만 나아가고 있는 거기 답이 있는데 유식학은요 화원경 뒤에 나왔죠 못 견뎠어요 십지에서 나머지 남은 업까지 무지와 아직 번뇌장 소지장을 다 지우고 불지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유식학입니다 화원경에서 말하는 그 십지 위에다 불지를 얹은 거죠 따로 얹은 거죠 이런 걸 이어받으면서 이제 능가경 같은 수많은 경저들이 나왔는데 능가경도 십지 위에다 불지를 얻다 보니까 화원경에서는 십지 때 온 우주 부처한테 부처로서 인가를 받아요 이게 능가경 가면 십지 때 인가를 못 받고 십지에서 십일지 십일지 거쳐서 십지에서 불지가 될 때 똑같은 우주에서 인가 받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즉 화원경에서는 십지에서 일어났던 일이 능가경에서는 십지에서 이제 불지 들어갈 때 일어나요 경전이 바뀌어버린 거죠 내용이 화원경이 더 먼저입니다 이 화원경의 내용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십지에서 미완성된 채로 이야기를 끝내지 저는 그 미완성이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완성 속에서 끝없이 하루하루 진보해 가는 게 진정한 그 부처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식학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도 해보고 우리 식으로 좀 비판도 해보고 했어요 포인트는 청정강명심이다 그래서 청정강명심은 뭐였죠 여러분 청정강명심은 성종이건 상종이건 다 똑같습니다 진열을 무분별지라는 이 지혜죠 지혜로 진열하는 이 진리를 꿰뚫어보는 겁니다 무분별지로 진리를 꿰뚫어보는데 이게 애고적으로 볼 때는 주가 있고 객이 있어야 되는데 견분이 있고 상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객이 지금 안 난인 채로 꿰뚫어보니까 무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깊은 정강명의식 안에 들어가면 정강명의식이 알아차리는 주체요 견분이요 정강명의식이 스스로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주객을 나눌 수가 없어요 주객 없는 시공을 초월해서 이원성 없는 지혜에 들어가면 출세간 지혜라는 게 무분별지예요 출세간 세간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지혜에서는 나와 남이 없이 지가 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의식이 알아차리는 의식이 그대로 진리예요 이게 지금 상종이고 성종이고 간에 청정강명심에 대해서 이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정신을 모아서 명상을 해서 깊은 의식 속에 들어가서 나와 남이 없는 자리 들어가시면 나와 남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리와 하나 돼 계세요 진리와 하나로 존재한다는 걸 발리 표현하면 무분별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랑 하나인 거예요 둘이 아니라 내가 진리오 진리가 나였던 거예요 그 상태에 있다가 의식이 다운돼서 내려오면 명상에서 나와서 출정이라고 그러죠 선정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 직관을 갖고 있어요 그 직관을 가지고 언어 이전의 직관을 가지고 분별 없는 무분별의 지혜에서 얻은 직관을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그럼 분별지라고 그래요 이 분별지로 분별을 하면서 진리를 언어화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작업 직관과 분석 무분별과 분별 이 두 개가 반야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갈고 닦아서 우주 전체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게 실상을 꿰뚫어보는 게 이제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나머지 다섯 바라밀을 끌어내 가지고 내 업장을 지우면서 아집과 법집을 닦아가는 거 그래서 아집을 만약에 그런데 이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아집을 다 닦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반에 들어갑니다 법집을 다 닦은다면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 설명드리냐면 30송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30송에 부처가 되면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게 30송에 써 있어요 지금 우리는 20 몇 송까지 27송까지 했죠 가행이 27송까지 했죠 이 가행이만 좀 읽고 이제 28송 견도위로 가볼까요 가행이에 대해서 남은 게요 3페이지 가보세요 3페이지랑 3페이지에 있는 설명 간단한 거랑요 그 안에 있는 각주들을 좀 읽어보면서 가행이 총정리하고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가행이의 포인트가 뭐였죠 가행이의 핵심이 뭐였죠 지 관 쌍운 지관 쌍운이 뭐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무분별지를 얻었는 거예요 무분별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지는 뭐겠어요 무분별 1선정 2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1선정이건 2선정이건 3선정이건 4선정이건 1선정에도 아직 못 도달한 그 1선 근분정이건 거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거기서 훅 들어간다고 훅 들어가서 무분별 정에 들어가요 무분별 선정에 들어가서 무분별 지혜로 꿰뚫어보는 게 지관 쌍운의 핵심입니다 이게 가능해야 지니어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지니어랑 한 덩어리가 된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꿰뚫어보는 독대하는 그 경험을 해야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도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니어 청정강명심 지니어불성과 함께 도를 닦기 시작해요 지니어불성의 관점에서 도를 닦아가기 시작하는 게 가행입니다 그 전에 자량인은 에고 입장에서 공덕을 아이템을 많이 모으면 내가 부처가 되겠지 하고 아이템을 많이 모으던 때라면 자량인은 가행인은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무분별 지혜 지혜와 지니어의 진리의 힘을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주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주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요 여러분 일지보살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청정강명심이 나를 끌고 가요 육바람일이 나를 끌고 가요 그때부터 잘 안 끌려가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끌고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항을 하다가 끌려가긴 하는데 저항하면서 끌려가다가 저항을 딱 멈출 때가 팔찌보살입니다 그래서 팔찌부터는 화원경에서 팔찌부터도 부처로 쳐줘요 왜냐하면 팔찌부터는 아집과 법집 중에 아집이 작동을 이제 거의 못해요 완벽하게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멈추냐면 육바람일에는 저항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 다 있어도 괜찮잖아요 육바람일에만 저항 안 한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막 와 이거 나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야 먹고 싶어 죽겠다 와 하는데 나보다 더 목마른 사람이 이거 더 내가 그 뭐죠 꼭 이게 필요하다고 나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줘 그럴 때 육바람일이 딱 작동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육바람일한테는 아집이 맥을 못 추는 단계가 팔찌예요 아집이 있어요 팔찌도 그런데 육바람일을 막을 정도는 못해요 뭐 죽어도 속쓰리고 막 이럴 수는 있죠 속쓰리다가 또 깨어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최악이죠 그래서 팔찌까지는 안 하시는 게 팔찌부터는 이제 여러분은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팔찌부터 화엄경에서는 여래의 물이라고 불러져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뜻대로 못 살거든요 예수님 경지예요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팔찌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그 말이 가능할 때가 팔찌부터입니다 내 뜻대로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신 거 있죠 그게 팔찌부터예요 그러니까 팔찌부터는 이미 일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래로 봐주는 거예요 뭐냐면 기본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값의 주가 탐진치였다가 기본값의 주가 육바람일로 바뀔 때가 팔찌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극치까지 가면 십지라 그래요 그래서 육바람일을 극치로 자라면 십지라 그래요 그 십지를 우주의 삼계왕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부처도 왜 부처라고 하면서 진짜 부처에 비하면 발끝도 못 따라가 이런 말을 하냐면 거기서 비교 대상인 부처는요 개체성의 부처가 아니라 개체성이 있는 부처 중에는 최강이라는 거예요 십지가 개체성 없는 부처 즉 비로자나블 개체성 없는 부처는 둘일 수가 없어요 아니 개체성이 없는데 한 부처 두 부처를 셀 수 있나요 비로자나블은 한 분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두 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개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개체성을 없애야지 하는 건 정말 무의미한 짓입니다 왜 개체성 없는 부처님 이미 계세요 그분 안 계셔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없어서 힘들냐세요 개체성이 있는 부처들이 부족해가지고 힘든 거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처가 안 돼서 우주가 힘든 거지 개체성 없는 부처님은요 기독교적으로 하느님이 안 계셔서 우주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들이 없어서 힘든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서 힘든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힘든 게 아닌데 불교도를 닦아서 개체성을 자꾸 없애려고 하시면 나는 빨리 커서 하느님이 돼야지 이러면 하느님이 볼 때 애매한 친구죠 내가 너를 낳은 거는 자녀가 되라고 일부러 그 귀한 개체성을 준 건데 개체성을 못 감당해서 개체성을 날려버리려고 하니까 그럴 거면 내가 너를 왜 만들었냐 해요 보세요 하느님이 개체성을 줬어요 개체성을 버렸어요 다시 하느님이 됐어요 우주는 뭐가 남죠 다시 개체성을 줬어요 또 영성을 다해 수행해서 개체성을 잃었어요 힌두교식 수행론이 이래요 힌두교 수행론이 허무한 게요 우주가 왜 있냐면요 우리로부터 탈출하라고 있는 거래요 방탈출 게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힌두교인들은요 이 수행을 방탈출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딱 태어났던 육군이 있어요 빨리 육군으로 탈출해야겠다 이것만 연구해요 탈출하면 어디로 가요 참나의 세계 주객도 없는 시공도 없는 참나의 세계 뭔가 이상하죠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방탈출하고 나와서 방탈출하고 그러니까 힌두교 이론에 뭔 문제가 있냐면요 탈출을 해봤자 또 들어오는 거네 1편에서 끝나야 되는데 보통 그런 방탈출 영화 보면 2편에 또 갇히죠 허무하지 않아요 겨우 살아나는데 2편에 또 갇혀요 힌두교의 모순이요 이론이 탈출한 뒤에 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합니다 누가 이제 질문을 해요 원각경 같은데 보면요 질문해요 혹시 이거 붙여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돌아오는 법 없다 우리가 바위에서 금을 캐가지고 금을 만들면 이 금이 다시 바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비유를 들면서 절대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른지 아세요? 힌두교는 이 업을 담당하는 80까지 싹 버리고 탈출하는 거예요 완전히 탈출하기 때문에 닦아 놓은 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론상 보세요 왜 이 청정하지만 변화하는 무루식 무구식이 필요한지입니다 이게 없다면 힌두교 스타일은요 팔식의 영역 그 붓띠의 영역까지 완벽하게 버리고 탈출해요 그러면 지어놓은 업을 싹 지운 자기의 개체성의 현장을 다 지운다고요 그러고 탈출하면 다시 개체성을 입을 확률이 오히려 생겨버린다고요 힌두교 이론상은 힌두교 이론은 애초에 왜 애고가 생겨났나요 참나가 한번 균형이 깨져서 생겨났대요 그럼 다시 참나가 됐더라도 균형이 또 깨지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내가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교는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한지 아세요 이 팔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부처가 돼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돼도 오염식의 팔식은 사라져야 되지만 청정식의 팔식은 있어서 그동안 부처가 되는 동안 내가 닦은 모든 업을 저장해줘야 돼요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 업력이 막아주는 거예요 다시 그 바위로 못 돌아가게 다시 중생으로 못 돌아가게 막아준다고요 이 느낌 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더욱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더 개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닦은 업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개체성은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절대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얘기죠 애초에 비로자나불은 저는 업을 지은 게 아니니까 업을 안 짓고 본래 부처인데 업을 지어서 부처예요 그 업을 잃어버리면 또 어떻게 일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업력을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부처가 돼도 그 수많은 겁의 세월 동안 닦아 놓은 좋은 공덕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들은 전지전능한 힘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로자나불과 개체적인 불의 차이입니다 법신불 자체와 수많은 보신불들의 차이예요 보신불은 카르마를 갖고 있어서 보신이라고 하죠 보신분들은 자기만의 카르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타불은요 극락을 지을 카르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타불이 극락의 교주가 된 거고요 석가모니불이나 수많은 부처들은 자기만의 정토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업에 상응하는 자기만의 보토를 갖고 있어요 보신들의 세계를 뭐 이상하죠 개체성 철저하죠 개체성이 있는데 개체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불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거 아실 거고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전적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화엄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가행이 들어가기 전에요 10분만 쉬고 가행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얘기를 안 해드리면 가행이에 빠져서 내가 왜 유식학을 하는지 잊어버리세요 가행이에만 빠져서 난정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왜 내가 가행이를 이렇게 파고 있지 뭐 청정강명심 때문입니다 청정강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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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강명심